나 오늘 오프니까 이 시간 이후로 문자도 전화도 톡도 하지 마. 안 받을 거야. 무슨 일 있으세요? 어, 데이트. 그 꼴로 바로 가실 거 아니죠?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! 어? 잘 지냈어요? 왜 벌써 왔어요?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? 제가 많이 일조 왔어요.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렇다고 2시간 전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근데 왜 자꾸 눈 피해요?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. 나 지금 쌩얼이란 말이에요.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랬죠. 이미 아름다우신데? 그래요? 왜지? 내면이 아름다워 그런가? 차원만 하면 씻지 말까요? 타요! 태워줄게요. 차원만 하진 않구나? 차원에서 열고 오는 소리가 오도가 또 슬퍼가 앉아있는 소리가 없어서 한이 있고 불가능 Subscribe 말이에요. 차원에서 열고 이 소리가 안 들어요. 차원에서 열고 오는 소리에 감고 있는 소리가 없어. 차원에서 열고 이 소리가 안 보여요.